왜 파톤 왔냐고? 뭐 그거야 친구가 바쁘니까? 갑자기? 아니 얘네들은 뭐 몇 발 쪽으로 가면 이렇게 나타나? 거참 쉴 틈을 안 주네 말 좀 하고 막 어? 채팅방도 보고 이럴려고 했더니 뭐 이거랑 싸우고 있냐? 멍청이들아 쟤네랑 싸워야지 각도를 잘 잡고 각도를 잘 잡고 아 저저... 어 야야야야 하지마 쏴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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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실수 이건 실수 와씨 내가 이거 쓰려고 이 고생을 했는데 여자구만 이거 목소리가 딱 여잔데 그냥 때려잡을걸 날려서 잡을라 그랬는데 소목재 딴 건 없고 그냥 쟤네들이 내가 도바퀴나 인정 안 해주는거지 자기들의 도바퀴는 미락이니까 아니 저런 가면은 어디서 단체로 맞췄길래 저렇게 똑같을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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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 불타겠다 불타 불타 비싼데? 옷이? 다 잡았나? 이게 다야? 오케이 굿 반티야? 꽈티 꽈티잖아 꽈티 꽈잠 봐 이 광맥 캘때가 제일 평화로워 소리와 내가 이제 컨트롤 하지 않아도 되는거 뭐 이런거 다 해서 뭔가 이 힐링이 됩니다 광석 캘때마다 스카이렴 하면서 잠깐의 여유 AF닐 리아입니다 어서오세요 이거 어 저기 어? 길이 저렇게 되있네 저기란 말이야 어? 저기는 파르카스인데? 아니야? 아니야? 저기 같은데? 이상하군 광석을 곡괭이로 건드리는 표현이 올바를 것 같습니다 거의 그 수준이죠 콕콕콕콕콕콕 마르카스 파르카스는 어디서 나오는거야? 파르카스는 어디서 나온거지? 컴페인이라는 이름인가? 파르카스? 왠지 그런거 같은데 나디긴거 보니까 맞쩍 맞쩍 은근히 이 안에도 이름이 겹쳐 나 근데 저기 올라간적 있는데? 공수할때? 무슨 퀘스트 때문에 올라가 봤는데? 아닌가? 여기 아니야 두회모의 던전이야 이거 두개밖에 없어? 이쪽은 없어? 저 뒤에 무슨 신전이 하나있죠? 여기는 포스오원인데? 걸렸다 더 북쪽 같다고? 그래요? 더 저쪽 같다고? 마커가 없는데? 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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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그래? 탑같이 생긴거 뭐 이걸 바라보고 가는건데? 이거 아닌가? 이거는 보예시아인가? 이거 보예시아냐? 여기는? 낯익은거 같은데? 온김에 마커는 찍고 뭐 말을 못하겄다 애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서 포스오원이네 여기도 호호 호호 세명 친구를 하나 소환해주자 친구 없는거 같으니까 어이 친구 여깄다 절취자 뭐 얘네들은 뭐 워낙에 약골이라서 크게 뭐 신경쓸 정도는 아니고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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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저기있다 세라나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리아입니다 리아이 아니구나 오늘은 처음 오셨구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왤케 안죽니 이거 나와 다음 다죽었어? 저 두놈은 뭐야 새놈인데 늘었네 아 누구야 들장미 심장이다 어이 야 돌 굴러온다 어 트롤이다 이거 뭐야 무슨 이런 상황이다 있어 엉망이구만 난 치유중 고고 가자 아 심장을 훔치면 죽어요 쟤는 아 그래 그런 센스가 있었어 들장미 심장이라서 심장을 훔치면 죽어 어 진짜 심장이 박해있네 트롤 어떻게 잡았지 빨리 죽었지 지금은 안되고 아 인공 심장이야 어 시대가 굉장한 시대네 시대를 앞서갔네 포스오원들은 이거요 들장미 심장 한 마리 두 마리 아니야 한 마리 아 야씨 내가 대신 말았다 니가 회복하면 어쩔거야 어휴 리디아 어휴 리디아 미안하다 불똥이 글루틴이야 안녕 어우 아주 아티스틱한 자세로 아니 근데 여기가 아닌거 같은데 일단 내가 올라가는데가 중요한거 그거죠 굉장히 맞추기 어렵네 지도 모양을 좀 외워야겠어 여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고 어딨어 이거 즐겨 쉽기도 안되네 자 1번이 이거 뭐 어떻게 보여줄 수 없고 음 음 저기가 어디지 2번이 부타젤 동맹도시 보르 부르 부타르담즈는 아니지만 북쪽인가 북서쪽 강 위에 있는 그것과 비슷한 장소인 것 같다 강 위에 있다고 강 위에 저 강을 외워야되는데 3단계로 나눠져 있는 강 세거리로가 있는 강 강 여기 아니야? 여기 어디인데? 파산이 망하십니다 어서오세요 길이 아니라 강인가 저게 음 어렵네 이건 1번이 이제 아르큰담즈가 맨 밑에 있고 2번 부타젤 북쪽? 북쪽? 이쪽인데? 어? 저 광산인가? 저 마르크스 옆에 있는 광산 아닌가? 알 수가 없군 오우 넘어갈 순 없구요 네 추천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는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릴게요 음 음 음 음 이거 너무 해야 이거 두유모라고 해도 올라갈 순 없구요 올라갈 순 없구요 아이고 호랑이 음 음 호랑아 이리 오너라 오와아 깔끔 음 한 대 맞았나? 음 음 음 아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아 여기가 어 야 여기 있네 부타르 담즈 엄청 멀리 있었네요 와 완전 딴 데서 놀고 있었네 소리 질렀어 너무 빡쳐서 뻘짓거리 하고 있었네 여기서 부타르 담즈 부타르 담즈가 있었구나 나한테 여기 없구만 에이 뭐야 언제 왔었죠 여길 이거 이거 할 때 갔었는데 방패 스펠일 브레이크 이거 어 하나 있고 이씨 여기 아니라고요? 부타르 담즈 여기 아니야? 이 에테리움 퀘스트 하는 데가 야 왜 이렇게 있어 이거 임패스트 테라 하냐 방금 운전하면 저는 tmn1 씁니다 tmn이 뭐예요? tmn이 뭐야 모르는 거다 성기사 되고 성기사 나침반이 뜬다고요? 나침반이 또? 이 게임에 나침반이 어디 있어? 자 부타젤 부타르 담즈 부타르 담즈는 아니지만 아 그러네 부타르 담즈는 아니지만 북쪽인가 북서쪽 강 위에 있는 그것과 비슷한 장소인 것 같다 아 아 상단에 막대기 여기에 뜬다고요? 안 뜨는데 안 뜹니다 허허 아니면 순서가 다른덴 혹시 뜨나? 아니야 다른데도 안 떠 부타르 담즈는 아니래 부타르 담즈는 아니래 네 채팅망에다가 링크를 주신다고 제가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방송하는 거라 그거를 이제 볼면서 하면은 게임 화면이 멈추겠죠? 쟤는 뭐니? 뭐 싸우고 있냐? 여긴 누군데? 전만 누구고 산적 아니야? 그래봤자 산적이네 떨어져 임마 야 캐슬이 왜 안 돼? 음 부타르 담즈 방향 기준 1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뭐 내가 못하는 거는 찾아주시면 가서 또 찾으면 되죠 가서 또 찾으면 되죠 야 왜 이렇게 세해 태그 태그 토톤이 많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1시 방향 여기서 1시 어 요 어간 강 어디라 있잖아 강 여기 어 여기 이쪽이겠네 야야야 늑대 굿 늑대 잠깐만 저 뭐야 뭐가 이렇게 많아 위에 빨간색이 왜 이렇게 많아 흠 흠 흠 오케이 돈 많고 철 주게 땡큐 저기 두 놈인데 무시하겠어 흠 흠 그거 아니야 아테리움 장비를 줘 아테리움 또 뭐야 그 파편으로 만들어진 장비인가 저쪽 아냐 여기 같은데 여기 같은데 그러네 흠흠 심층 민족 건널목을 발견했습니다. 유튜브 설명에다가 좀 써놔야겠다. 그동안 안해본 퀘스트 위주로 좀 했다고. 난방기? 두회분의.. 투구랑 검도 여기 있네. 근데 입장은 어디야? 이쪽인가? 뭐 빨간색 있었는데? 잘 못봤나? 아니야. 입장은 여기 아니야. 투구 뒤에 있었어? 아 그래요? 못봤어? 저 하늘 색깔이 있는데 앞에 있는 거 맞네? 난방기만? 뒤에 있어요? 하하하하하 여기 있었네. 민망하다. 오케이 굿. 굿굿. 어? 귀신 왔다. 흠. 이번엔 나를 이겼군.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계속 살펴봐.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 와, 얘 진짜 얄밉다. 쟤는 하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다못해 마커라도 주든가. 진짜 얄밉히 짝이 없네. 이웃집 아주머니가 내 목소리를 들었고 또. 아유, 이놈은 뭐하는 놈이길래 밤마다 이렇게 떠들어. 여기 있지. 3번, 에테리움의 주요 원천지다. 더 깊은 광산에서 쾌냈을까? 역시 여자의 일기란. 심오하군. 어디 쪽이야? 이쪽 반 갈랐을 때 반보다 더 왔는데. 자, 이쪽이 끝이고. 테두리부터 해나갈까요? 테두리가 더 작겠는데? 쉽겠는데? 네, 이롤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테두리. 5번. 이름 없음. 근데 왜 5번이야? 4번이 아니고. 정보 식별 또한 없음. 그러나 여러 페이지에 걸친, 망가진 도표가 있다. 절대로,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것은 마치 천측기구? 기계? 4조각란, 투구 조각? 뭐가 이렇게 어려워. 3번은 무지로프트 기준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4번이 무지로프트야. 단지 주요소시 외곽에 있는 가공되지 않는 에테리움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이다. 확실히 에테리움은 휘발성 조화를 띄고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저장했을 것이다. 내가 안 가본 것 같아, 저기도. 어우, 멀어. 이쪽은 내가 지금 잘 안 갔거든. 그래서 없을 수도 있어요. 무지로프트가 어디야? 겁나 멀어. 5번이었든 여기어지란 말이야. 아, 그럼 내가 마법사 할 때 한 번 했었나 보다. 어우, 이 맵이 눈이 안 들어오네. 4번이든 5번이든 맵이 보여져야지. 4번은 완전 구석에 있네. 3번은 4번을 가요. 4번, 5번이 쉽네. 4번, 5번이. 4번부터. 그러면은 우측 저기 저 땡땡땡이 있는 곳. 섬인가? 저 4번이 여 후석 어디인데? 어? 여기 이런 걸 4번으로 둔 거 같은데 여기서 한 여기 어디 있겠네. 얼추 여기 정도 찍고 걸어갑시다. 네, 토토님. 안녕히 계세요. 체험 기간이구나.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다 하면 날 새겠다. 날 새겠어. 아이, 몰라 그럼. 뭐, 이거 마든가. 아, 끄아. 갑자기 졸리지? 아우. 확 잡으네. 뭘 해야 잠이 깨는 거야. 다크브라우더랑 도둑길드는 이번에 안 할 거예요. 너무 길어. 그것까지 다 하면 나 스카이림만 정말 하라는 거 다 아는 사람 될 거 같아. 왜 이래 봐. 기상돌에? 군대에 나오는 거? 하아, 지금 진짜 지옥인데 딱 6시 반 이때쯤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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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빕 어? 코인인가? 히히~~ 코인이라니 도장하고?